담대한 투자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장에는 재료도 많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종목 이야기, 시장 경제 이야기도 많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투자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시각을 가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함께 하실 분은요. 미래의세 자산운용, ETF 운용 부분에 김민 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출장 잘 다녀오셨습니까? 네, 잘 다녀왔습니다. 매주 또 출연해 주시면 좋은데 바쁜 아중에도 김민 본부장님을 저희가 이제 2주 만이긴 합니다만 다시 모시고 여러분들이 ETF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들 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궁금한 건 요즘 시장에 최근에 상장되고 있는 ETF가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주식 시장에서도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한 관심이 엄청 쏠리고 있거든요. ETF 쪽은 좀 어때요? 네, 최근 상장된 그래서 ETF, 따끈딱한 ETF 5종을, 5종을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개해드릴 ETF는요. 타이거 미국테크 탑10의 INDX, 화내지형 ETF인데요. 그러니까 화내지 버전이 있다는 것은 그 전에 화내지가 아닌 버전이 있다는 걸,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 전에 화내지가 안 된 타이거 미국테크 탑10이라는 ETF는 현재 1조 6천억 정도 수탁과가 되고요. 테마형, 한국에 상장된 ETF가 한 800종이 됩니다. 그 중에서 테마형 ETF 1위가 중국 전기차인데 두 번째로 큰 것이 타이거 미국 탑10 ETF입니다. 올해만 4,300억의 매수가 들어왔고요. 이것들을 화내지 버전으로 만들어서 화내 변동 없이 승률을 낼 수 있도록 만든 ETF가 타이거 미국 탑10 화내지고요. 두 번째 ETF가 타이거 미국테크 탑10 채권 혼합입니다. 그래서 미국테크 탑10이 올해 한 4,300억 개인이나 기관들의 관심을 받았는데 이 부분들을 퇴직연금으로 해서 100% 투자할 수 있는 ETF가 없을까라고 해서 만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채권 50%, 주식 50% 해서 100%로 해서 퇴직연금에 이 ETF만 사면 100%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든 ETF입니다. 세 번째로는 타이거 코리아테크 액티브 ETF인데요. 이 ETF는 국내 우량 IT 기업을 투자 대상으로 선정해가지고 한국의 IT 관련해가지고 뭔가 엣지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액티브 ETF입니다. 네 번째 ETF는 채권형 ETF입니다. HK 종합채권 AA- 이상 액티브 ETF인데요. 이 ETF는 AA- 이상의 국채, 통환채, 특수채, 은행채, 회사채 등 종합채권에 투자하실 수 있도록 만든 ETF고요. 마지막에는 하나로 미국 에그테크 ETF입니다. 이름 그대로 미국의 농업기업에 투자하는 ETF인데요. 스마트 농업이나 정밀 농업 그리고 생명공학기술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농업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쭉 들어보니까 상장한 ETF들이 빅테크 기업도 있고 채권, 미국 에그테크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이들 기업의 수익률이 어떨지 그걸 좀 저희가 알아야 실제로 괜찮나라고 좀 직결이 되거든요. 수익률은 어때요? 먼저 맨 먼저 아까 설명드렸던 타이거 미국 탑10이라는 빅테크 탑10이라는 ETF를 말씀드리면 이 ETF는 총 10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빅테크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종목들을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가 21%, 애플이 20%, 알파벳, 구글이죠. 15.4%, 그다음에 아마존이 11%, 엔비디아가 10% 들고 있는데 재미있는 거는 빅테크 ETF가 여러분들 보통 보면 좋다, 좋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 제가 올해 수익률을 봤더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220%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메타, 페이스북이죠. 인스타를 하고 있는 메타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170%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도 94%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렇게 10개의 ETF로 감싼 타이거 미국 탑10이라는 ETF가 올해 82% 상승했습니다. 그 말은 어떤 분이 여기에 100만 원을 투자하셨다 그러면 올 초에 그러면 지금 12월 1일 기준으로 82만 원의 수익률이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준으로도 계속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ETF들을 좀 잘 보고 투자하시면 개별 종목으로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ETF로도 80% 이상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채권업이라는 ETF가 있는데 말씀드렸던 50%가 주식이라고 말씀드렸고 50%가 채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50% 주식은 10개의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50%의 채권은 5개의 국내에 채권, 만개가 다른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도 50%, 50% 들어가 있으면서 퇴직연금에 편입될 수 있기 때문에 이용해보시면,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별 종목 대응이 어려울 때는 아무래도 기본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들 보면 10개씩 묶여 있는 거잖아요, 종목들이. 그렇죠. 내가 한 종목은 집중해서 좀 어렵다 하신다면 이렇게 ETF 상품을 활용해서 투자 수익을 누려보실 만하다. 왜냐하면 지금 100만 원을 넣었다면 지금 180만 원 정도 돼 있는 상황인 거고. 맞습니다. 이게 또 퇴직연금까지도 활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주셨는데요. 신규로 상장한 ETF 이야기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미 상장됐던 상품들 가운데 11월 한 달 동안 개인 투자자들한테 가장 많이 사랑을 받았던 기존 상품들 중에서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1월 달에 개인 순매수 ETF들을 제가 쭉 살펴봤는데 첫 번째로는 파킹 통장용 ETF도 있었고요. 일본에 투자하는 선물 ETF도 있었고 또 인컴형 ETF도 있었고 또 지금 미국의 CPI가 10월 달에 3.2%가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이 이제 꼭지에 다다랐다.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이 꼭지에 다다라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미국 장기채에 투자하는 ETF에 또 관심을 많이 주셨더라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지금 2차전지로 시작해서 공매도 금지가 되면서 2차전지가 또 많이 좀 관심을 받고 있는데 2차전지 관련 ETF도 꽤 많이 매수가 들어왔고요. 마지막으로는 AI 반도체 ETF에 또 매수가 많이 들어왔는데 한 번 순위를 한 번 제가 또 자세히 살펴보니까 첫 번째는 이제 CD 금리 ETF가 1위로 425억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는 800개의 ETF가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스타코 1위가 타이거 CD 금리 투자라는 ETF인데 이 또한 이제 파키통장용 ETF죠. 그래서 요즘 파키통장용 ETF, CD 금리 ETF가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 코덱스 CD 금리 액티브인 ETF가 425억 매수가 들어왔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올해는 미국과 일본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같은 건 40% 올랐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니케이종 25는 28%까지 올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선물이 396억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인컴형 ETF로서 미국의 슈드라는 ETF가 있는데 한국판 슈드인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전스가 380억 들어왔고요. 그리고 미국의 금리 하락에 배팅하는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ETF가 378억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5262가 재미있는데 5262가 ETF가 타이거 미국 배당 7%라는 ETF하고 미국 나스닥 배, 커브드 코로나의 ETF인데 이 ETF가 연 분배율이 12%를 주고 있어요. 그러면 매달 거의 1%를 드리는 건데 또 월 분배형이라서 월 2%씩 수치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291억, 238억 매수를 크게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7위는 2002 소재의 ETF가 188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요. 또 미국의 대표 지수인 S&P500이 180억. 그리고 똑같은 지수를 쓰고 있는 미국 배당 다우전스 지수가 178억 들어왔고요. 그리고 AI 반도체, 아까도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HBM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서 AI 반도체의 핵심 공정 ETF 안에 보시면 거의 HBM 관련된 종목들이 가득 들어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168억 AI 반도체 핵심 공정 ETF의 매수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월 분배형이기 때문에 또 단기간에 짧은 시간 안에 나한테 어쨌든 돈을 또 입금을 해주는 것 같잖아요. 그에 대한 매력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자주 얘기했던 파킹 통장형 ETF에 대한 안정성 또 꾸준히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의 어떤 매력이 높은 상품들이 아무래도 11월 한 달 동안 연말이어서 그랬을까요? 안정성을 또 많이들 보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ETF를 관심 있게 보셨는지 그리고 지금 또 신규로 상장돼서 또 핫해지 그런 ETF들까지 저희가 오늘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다양한 투자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오늘도 도움드렸으니까 정보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ETF운용부문 김민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